아나이 대포병 영어라면...안티...멋씩이지 않나? 안티아틸러리티 뭐 파이어뭐그러면 그정대로라면 대포병이 원래 영어로 뭐 어.. 안티 카운터.. 카운터 머식이로 되나? 카운터 아틸러리티? 원래 한문으로 대자쓰는거를 영어로 하면 안티로 되지 않아요? 그.. 대가.. 안티머식이지 싶은데 음.. 대포병이 그래 포병이.. 이제 상대편 포병을 잡을때 하는건데 포병을 상대하기위해 쏘는거 뭐 그런느낌? 골탄장전해야하는데 깜빡했네 뒤로 빼지마옹 이유로 시우닉네님 벽상 3개 펭글과의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카운터 배터리파이얼 음.. 저게 안보임 비엠병 나 왜 들키냐 누군가가 정찰하고있나? 저쪽 경전차 없죠? 마샤도 없지 누가 본거야? 궁금하네 어? 맞추면 관통이다 와우 그래도 옆구리로 관통이 가능해요 골탄으로 일단 정면은 관통이 안돼도 골탄이 하얀 되가지고 옆구리만 잡을 수 있을 때는 아직 발군의 위력은 나와요 그리고 IS4의 엉덩이를 칠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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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짝을 보자꾸나 칠흑 칠흑 역시 골탄하되게 살아있군 옆구리와 엉덩이를 잡을 수 있다며 칠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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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관통 떴어 나 간통이 230mm broom 관통 Wirk 230mm 됐어요 자 명신률 저게 안맞네요 상대편 구축이랑 헤비라인이 우리 본진 왔겠지? 백업 가자 좋아 마지막 한방에 모든 것을 걸겠다 이 한방을 쏘고 불꽃 사나하리 치그 치여어어어업 기다려 옆구리 보일때까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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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아 이게 엠병 아 뭐야 차량 맞았나? 아 개오굴아 야 우리 왜 점령 안해 안되겠어 다메데스요 쪄어어어어어어 아아 1초 아 나 진짜 아 마우스 꾹 누르고 있었는데 그냥 나가라면서 아이씨 아깝다 1초 남는거 봤는데 어 0.1초인가? 아무튼 그래 됐었죠 쓰읍 아깝네